월동기 고온 현상과 잦은 비로 마늘 생육이 평년보다 이를 것으로 전망돼 마늘밭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 겨울철 마늘 주산지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올랐고 강수량도 63mm 더 많아졌다며 마늘 생육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 걸음을 늦지 않게 이달 말과 다음 달 말 각각 한 번씩 뿌려주고 병해충에 대비해 작물 보호제 등을 미리 살포하라고 조언했습니다.